안녕하세요 김종유의 글로벌 ETF입니다. 지정확정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추락에 투자자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ETF의 흐름을 살펴보고 또 이럴 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글로벌 ETF 유출입 동향을 통해 본 시사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한 달째 변함이 없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3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저점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펀드 쪽으로의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은 아닌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처음에 국고채라든지 지방채 이쪽으로만 들어왔던 게 회사채라든지 단계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어디에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쪽을 보시면 일단 재미있는 것은 YTD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측정해보면 마이너스지만 최근 1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쇼텀 펀드들입니다. 쇼텀 그러니까 단기채 초단기채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하나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어 같은 그런 좀 안정적인 자금 유입도 계속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러셀 리처는 정말 오랜만에 좀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YTD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돈이 빠진 것 SPY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SP500에 투자하는 가장 큰 펀드에서 가장 많은 돈이 1월 1일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죠.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이쪽에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빠졌으면 뭐 향후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한 거 아니야?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도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고채, 지방채, 단기채, 스프레드 굉장히 다양한 채권 쪽에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질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유출되고 있는 쪽은 어디냐? 금에서 지금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헬스케어 이번 주에 좀 크게 빠져나갔고 금융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치주랑 대형주 쪽에서도 돈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스몰캡 쪽에서 돈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셀이천이라고 하는 소용주 지수에는 또 일부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소용주 펀드,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펀드 쪽에서는 돈이 빠지면서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채권 쪽으로의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우리가 여전히 가장 큰 기저에 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펀드 쪽에서는 단기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신고저가에서는 좀 특징이 볼 게 없었는데 이번 주 신고저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신고저가에서 또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이제 에너지마저도 상수탄력이 둔화돼서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DBA 정도?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곡물 관련된 펀드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 외 나머지는 별로 추세도 없고 추세도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신고가가 지금 휘발유 하나 정도고요.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대부분 다 이탈했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쪽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쪽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쪽에서 일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또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 펀드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정도의 금리 상황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의 움직임이 주식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반대쪽으로도 일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저가에서도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을 크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새로 런칭된 ETF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 역시 또 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진행자 분께서도 아마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3% 주는 적금, 채권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떨어져서 3% 정도면 고려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펀드가 이게 이제 LQIG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운용사에서 발행한 펀드인데 회사체 펀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체 중에서 양쪽에 스프레드가 좀 붙어있는 그래서 매스매도 스프레드가 붙어있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펀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펀드다 보니까 보수가 낮습니다. 0.09%로 굉장히 낮고요. 편입된 거 보면 아노이저부시 그 다음에 지금 CVS엘스 지이 캐피탈, 티모바일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룹도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그룹들 유명한 회사들의 회사체를 지금 투자하는 펀드란 말이죠. 그럼 이런 회사체들이 대부분 3%대 내외에서 이제 수익률이 거래가 될 텐데 만기는 비교적 많이 나와있어요. 2046년, 48년, 35년, 30년, 37년 짧게 만기가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좀 롱텀으로 남아있는 이런 긴 회사체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투자 등급의 장기 회사체 그것도 유동성이 많이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회사체들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회사체에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펀드들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볼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실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채권 쪽에 투자하는 자금이 점점 늘고 있다. 이것은 주식의 매력들을 또 하나 경감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채권 쪽으로 그만큼 자금이 흘러가면 물론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반드시 주식장에도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산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채권 쪽으로 늘고 있다는 거 주식 쪽에 배분될 수 있는 자금은 어쨌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런칭되는 이런 ETF 같은 경우에도 채권 관련 ETF가 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채권 관련 ETF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국가별 업종별 테마별 흐름은 어떠했나요? 네. 이번 주 국가별 테마별 업종별 흐름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뚜렷한 것은 지금 이 국가별 흐름에서는 소위 납포과대 쪽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브라질 정도로 제외하면 전부 올 한해 20% 이상 마이너스를 보여준 쪽에서 그나마 좀 단기 반등이 보였다. 이건 주식시장으로 연결해보면 주식시장도 납포과대 주의의 반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쪽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덴마크 덴마크 정도로 제외한다면 올해 견조했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밀려나가면서 베트남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또 하나의 제조업 강국,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는 연간 단위로도 많이 밀렸고요. 주간 단위로 8%의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전염병의 순환 단계를 봤을 때 항상 선진국에서 거쳐서 동북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서 마지막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또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봉쇄 때문에 힘든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남아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않을지 전체 공급망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종은 플러스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필수 소비재 정도가 버티는 양상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다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3%나 빠진 업종을 보면 여러 번 언급 드렸지만 금리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금융주들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내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금융주들이 계속 신적관하고 있는 것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쪽에 투자은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금융주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금융주가 저렇게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으면 과연 국내 금융주들은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지금 중국 쪽이 지난 한 주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 반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 때문에 글로벌 LIT에 속해 있는 LIT라고 하는 2차전지에 속해 있는 일부 종목분들의 강세로 인해서 지난주 0.9%로 혼자 플러스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핀테크, 그 다음에 클린에너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전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그 흐름만 가지고 낙폭과 대주가 무조건 좋다.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업종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도 낙폭과 대가 일부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증시가 돌아섰다. 좋은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국면이고요. 여전히 추세를 보이는 업종 없고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정도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현금을 마련하는 게 1순위이지만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FMC 지나고 5월 9일 전승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기대가 모두 꺾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 반등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반등의 단계를 넘어서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일부라도 돌릴 수 있다.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U자형 절반 정도 꺾인 U자형 정도라도 돌아서야 뭔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가장 지금 아껴야 될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하지 말고 방역성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뭐 데드캡 바운스처럼 텅티에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지났는데도 반등이 없다. 뚜렷한 반등이 없다면 지금 리스크를 더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온다면 그러면 낙폭과 대주가 반등하면 더 사거나 오래 가져가야 될 것인가? 반대죠. 오히려 더 줄여야죠. 그래서 낙폭과 대주들이 많이 빠진 것들이 좀 튀어 올라오면 이걸 이제 더 사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추세가 전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이야기해보면 채권이나 안전자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고정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없다면, 여전히 없다면 저는 일정 부분은 ETF 형태로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이 채권을 개별적으로 사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ETF를 통해서 안전자산에도 일부 자산을 좀 포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원화채권을 사느냐 달러채권을 사느냐의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원화채권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이 아무래도 글로벌리한 상황에 좀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달러표시채권을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대신 그 채권을 사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만기까지 주로 가져가는 성향의 그런 펀드 위주로 편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글로벌 ETF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가 매수를 자제하며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유의 글로벌 ETF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탑 데일리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탑 데일리